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복음편지 아홉 번째 만남의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에 주는 성경구절은 누가복음 1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이제 아홉 번째 만남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편지를 듣는 이 시간을 단순히 지적인 만족 또 지적인 어떤 호기심을 채우는 성경 공부의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반드시 현장 속에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복음편지를 들고 현장에 가셨을 때 바로 우리가 증인으로 설 수 있고 또 이 말씀을 받는 대상자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역시 동일하게 살아나는 응답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은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실제로 이 기도에 대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몇 가지 오해를 좀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나 종교인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이 오늘 제목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라는 제목을 들려줬을 때 좀 부정적인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기도는 이거는 좀 비과학적인 거다. 인간이 나약함으로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바로 종교고 기도다라고 이 기도에 대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설사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기독신자 중에서도 부정적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기복적으로 또 이 기도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 판매기에 동전 넣으면 원하는 물건 나오듯이 내가 예수 이름이라는 동전 넣으면 코인 넣으면 뭔가 나와야 된다. 내 뜻대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극단적이지만 굉장히 이성적으로 기도를 바라보는 분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도 많이 의심하기도 하고요. 또 반면에 굉장히 미신적인 관점으로 기도를 바라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래저래 기복적, 미신적, 이성적인 것은 결국 언약적이고 또 성경적인 기도의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올바른 응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아홉 번째 만남에 있어서는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기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 잘못된 이 틀들을 다 빼내고 또 새롭게 언약 안에서 기도에 대한 새로운 말씀이 정립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강의 안에 나와 있듯이 우리 제목 포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는 무엇입니까? 흔히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요. 영적인 호흡이다. 그리고 기도는 영적인 대화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결제받는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호흡이라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 호흡이라는 것은요. 할까 말까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내가 살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조건이 여러분 호흡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가 호흡을 안 하는데 너무도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살기 좋다. 비정상이듯이 바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 속에서 내가 사는 길이고 기도 속에서 새 힘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12당 33전에 보면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았다. 바로 기도를 쉬는 것을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큰일 뿐만 아니라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 아래고 맡기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대화라고 할 때는요. 여러분 대화는요.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대상이 있다는 건 뭘 의미하면 독백기도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자칫하면 일방통행에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한테 필요한 것들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바로 나와버리죠. 그런 일방통행에 독백식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시간 자체가 바로 부자 간의 이 친밀한 대화 시간 내가 누구인가 나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기도 시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과학이다라고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과학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과학은 일단 굉장히 사실에 근거를 하고 있고요. 또 과학이라고 할 때는 일단 정확하잖아요. 굉장히 객관적이면서 어떤 데이터 중심으로 그리고 어떤 원리, 공식 다양한 부분을 우리가 과학을 떠올릴 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듯이 우리가 과학이라는 잣대로 물론 이 영적인 기도의 세기를 잣대로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이것은 어떤 주술적이거나 미신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도 사실적인 것이고 객관적인 것이고 영적 공식이 있고 또 정말 영적인 원리가 있어서 분명한 결과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학이 위냐, 기도가 위냐라고 할 때는 당연히 기도죠. 기도는 과학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오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반드시 하늘보자를 움직이는 그래서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우리의 기도를 금 대접에 담아서 하늘보자의 천사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빠지고 기도 안 하면 내가 바빠진다. 또 마틴 루터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개하고 마귀는요. 엎드리면 도망간대요. 왜요? 개 같은 경우는 뭔가 내가 돌을 주워서 턴지는 줄 알고 도망가고 마귀는 기도하는 줄 알고 도망간다. 그리고 기도실 앞에 가장 많은 군대를 배치한다. 마귀는 가장 많은 군대를 기도실 앞에 배치한다라는 건요. 어떻게 했을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너무도 잘 아는 거죠. 정작 우리보다 이 기도의 비밀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언약적인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것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거를 방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유한하고요. 또 우리는 무능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 시간은요. 나의 무능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다운로드 받는 그런 결제 받는 시간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발전소의 그 전선을 통하여서 전류가 흘러가듯이 기도라는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여러분 충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이제 서론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 우리가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이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으므로 죄 없으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6자 24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이 기도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자막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면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능력자시오 전능자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번 과를 통해서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생기지 않으세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절대 우리가 다시 치욕으로 갈 일은 없죠. 다시 마귀자식으로 돌아갈 일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받았는데 왜 기도해야 되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답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소원을 아뢰는 방식이기도 하지만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한 것이기 때문에 신의 양 생활은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신분이 바뀌어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요. 또 우리 육을 가진 인간들 그렇죠? 우리는 이 기도 속에서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요. 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품별하고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창측의 3장 사단이 왕로를 타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절대로 그대로 그냥 자라는 법이 없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도태되거나 또 성장하는 법이 없죠. 왜? 구원 얻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 이전에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공짜로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믿음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본격적인 믿음의 액션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입, 기도의 입을 크게 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는요.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내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응답받지 않습니까? 그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담대히 천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무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었습니다. 완전 단절이오 불통된 관계에서 이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산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죠. 모두 이달사이비 종교들을 보세요. 그 교주의 이름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크리스토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하나 좀 궁금증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론의 우리 1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신자들이 기도하면 왜 응답이 올까요? 분명히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불신자도 기도응답을 받는다 안 받는다? 자 오늘 제목에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도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응답 받습니다. 자 모든 종교를 가만히 보면요 기도문이 있고요. 기도라는 행위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요 모든 종교가 기도 행위가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은 사실은 미래의 뒤에서 다 불안해요. 모든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지은 받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몰라서 그렇지 뭔가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 흔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받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잃어버렸을 뿐이지 사실 그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뭔가 영원한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만든 거거든요. 짐승이나 돌이나 나무에 절하기도 하고요. 종이나 그림 사진 또 상자 손으로 만든 어떤 우상 또 신을 모신 그릇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이 맞구나 제대로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또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공중권세의 자본자입니다. 우리가 종이 하나를 붙여놓고 주수로 외우기 시작하면요. 공중권세 잡은 그 사단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한 장도요. 사실 귀신이 장난질을 쳐버리면 어떤 이적이 하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불신자도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끔 그렇게 모든 인간들을 혼받게 해서 육신적인 기적 앞에 체대로 가는 것처럼 속이고요. 결국은 착각할 수 있도록 속이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는요. 그 안에 들어가서 경배를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보면 다른 특수한 종교 단체의 지도자들에게 뭐가 나타나죠? 건능이 나타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 사이비들, 이 교주들 보면요. 어떤 신의의 의사로 사람들을 낫게 하기도 하고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이적, 표적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해답은요. 고린도전서 10자 20절입니다. 귀신과 교제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주신은 건능이 아닙니다. 귀신은요. 구원 빼고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오는 것 같지만 중요한 건 응답 뒤에 반드시 무너짐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다. 유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절대 속지 말아야 될 거.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들이 불신자가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 같지만 목적만 이루게 되면 뭔가 응답은 오는 것 같지만 이것이 바로 실패로 이루어진다는 것. 무너지는 바벨탑과 같습니다. 성공 뒤에 무너짐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의 형통을 절대 여러분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불신자든 사실 내가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무신론자를 하더라도 인간은요. 뭔가 급박한 아주 위태한 위기 상황이 오면 본능적으로 뭔가 막연하게라도 기도를 하거든요. 그렇지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인간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귀신은요. 그때 살짝 응답을 줍니다. 그러나 그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는 응답이 아니라 바로 이 불신자들이라는 이 저주의 운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응답이기 때문에 당연히 응답 뒤에는 무너짐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나라마다 또 가문마다 우리 가정을 한번 보더라도 믿는 자들이 더 성공을 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성공을 합니까? 우리 주위에 가만히 보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형통할 때가 더 많이 있고 더 좋은 대학 가고 더 좋은 직장 가고 자녀들 더 잘 풀리고 부부관계 좋고 그럴 때 사실 우리 믿는 기독신자들은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아니 나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나름대로 할 때 기도하는데 어떻게 예수의 일자도 모르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는 저 불신자는 더 잘 풀리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 우리는 살짝 시험들기도 하고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속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요. 불신자도 노력하면 어느 정도 좋은 학교, 좋은 대학하고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상 숭배는요. 3, 4대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입국의 입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3, 4대의 저주. 이거는요. 3, 4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대를 뭐 30년, 35년 잡는다고 하면 뭐 100년, 100, 몇십 년으로 끝난 차원이 아니죠. 영원한 저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가 받는 축복은요. 그래서 어떤 은총이냐. 일반 은총이 아니라 우리는 특별 은총을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부신작을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또 형식적인 부분들 또 나와 비교해서 내가 없는 게 저 사람이 있다고 해서 부신작의 흉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짜 응답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진짜 응답은요. 불신자들은요. 진짜 누리지는 못합니다. 진짜 하나님께로 오는 진짜 행복. 진짜 응답. 바리새인들. 여러분 기도로 따지면 무속인들의 기도. 더 열심히 목욕제기하고 여러분 선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 그 열심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러나 바리새인의 기도. 또 우상 앞에 절하는 모든 기도는요. 대상 자체가 다른 겁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 기준이 나로부터 출발했거든요.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미 출발과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외식하고 충혼부원하는 기도는 진짜 응답을 누리지 못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번 과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기도를 점검해 보시고 또 주위에 응답받았다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 진짜 응답인지 한번 이 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세 가지 방식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그것을요. Yes, no, wait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라고 즉시 응답해 주실 때가 있고요. 아니야 그거는 너가 조금 손해를 보거나 너가 불필요한 것을 구했기 때문에 안 돼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주긴 줄 건데 지금보다는 더 좋은 시간표 속에 줄 테니까 좀 wait 기다려 기다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기도응답이라고 할 때는 Yes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우리가 굉장히 국한되어 있습니다. 바로 받는 것이 우리는 늘 응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응답 못 받았어요.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도의 방식은요. 다양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4천 5천을 넘어서 입체적으로 모든 환경을 보시거든요. 나는 이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무 적어서 우리 정말 영적인 시야가 좁아서 우리는 이것밖에 못 보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때로는 안 되라고 얘기하시고 오히려 다른 것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고요. 그리고 기다려 라고 해놓고서 하나님 앞에 하나를 구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원 플러스 원으로 더 많이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스도 노도 웨이트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기도의 방식이란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제가 랩런트 사역할 때 어떤 5살 된 아이가 아빠의 면도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면도칼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5살 된 아이가 수염에 낫겠습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가 칼 달라고 해서 칼을 줄 수 있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런데 글대를 쓰고 엄마가 안 주니까 의자 밟고 올라가서 면도 꺼내서 밀다가 피가 터져버린 거예요. 이빨까지 피가 묻어버렸습니다. 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좋은 때에 우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응답받고 변질된 사람들 많아요. 응답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수십억의 돈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칼 달라고 칼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맞춤으로 주신다. 이런 절대 주권 절대 신뢰만 있으면 우리는요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게 다 응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누가복음 11장 3절 오늘 우리 본문의 성경 9절이었습니다. 함께 다시 자막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깔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한을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러분 오늘 꼭 확신 가지십시오. 기도는 무응답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무응답이 없다라는 것 단 여러분의 기준과 여러분의 시간표만 내려놓는다면 가장 좋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번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해서 다 같은 기도가 아니었죠. 그쵸? 부신자의 기도응답은 사실은 기도응답이 아닌 거죠. 이게 저주응답받는 거였잖아요. 자 그렇다면 두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 두번째로 기도응답을 받을 뭐가 있다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신자나 무속인이나 다 기도하는 데 우리가 받는 그런 수준의 응답을 똑같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자 그 자격의 첫번째가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잔회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잔회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신자가 너무 훌륭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무속인들이 기게 밤새서 기도한다고 해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통할 수는 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영접은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응답의 자격은요 내가 착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요 하나님의 죄를 해결하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맞고 있는 이 걸림돌이 여러분 이 죄의 문제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건 뭘 의미하냐 기도하실 때요 죄사함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로 오시고 예수님이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사실 세상에 옷은요 클리닝하면 되잖아요 핀으로 빨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의 죄는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유일한 하나님의 지우개 복혈이라는 지우개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날마다 죄사함의 확신을 갖고 유한복음 9장 31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은 우리가 안 아니다 죄인의 말을 듣지 않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면서 여러분은 반드시 기도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죠? 불신앙을 버리고 당연히 믿음을 선택하셔야 되겠죠 기도하면서도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뭐 하나는 살아계시겠어? 뭐 늘 기도가 응답 받겠어?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하면요 의심도 불신앙도 잘못된 믿음인지라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은 파둔질로 알고 믿음의 액션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 보면 한밤중에 친구에게 떡을 달라고 찾아가죠 그런데요 분명한 거는요 그 집에 떡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간 거거든요 모든 응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에 여러분 풍랑 만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모든 문제를요 바로 믿음의 문제로 예수님이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을 제거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서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구한 것은요 어떻게 아니라 파둔질로 알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기도는 저는요 영적 짝꿍이다 왜 기도 안 한다는 거는 믿지 못한다는 거고요 믿지 못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함께 간다는 거 그리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보통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인내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거 우리가 보통 인내를 얘기할 때 누가복음 18장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불이한 재판관을 찾아간 과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불이한 재판관도 과부의 억울함으로 호소하니까 아주 끈질게 물고 늘어지니까 결국은 그 원안을 풀어주잖아요 그런데 자식하면 이거를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해버리면 그래 무조건 하나의 뺏대 쓰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하나님도 응답하시는구나 가나 혼의자리처럼 물 여섯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기도의 양을 늘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요 양이 아니라 기도는 질이고 기도는 내용이고 기도는 방향입니다 자 인내하면서 기도하라는 거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뭐해라 언약 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분명한 그 말씀이 맞다면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응답을 받을 키가 뭐라고요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었거든요 마태봉 16장 19절에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메고 풀면 하늘에서도 메고 풀리듯이 천국 창고를 열 수 있는 그 키가 땅에서 메고 푸는 그 축복의 키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열쇠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는 빌리뽀사 4장 6시자 보면은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강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은 따로 놀아요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나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거 따로 노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떠한 문제를 겪으면서 깨닫게 된 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구나 당장 나에게 있는 문제가 아직 미결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문제 앞에 내가 평강하잖아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이미 그 문제는 하나님이 접수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서도 계속 불안하다 점검하셔야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분명히 기도와 강구로 아래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분명히 성경에서는요 가장 많이 약속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려주셨고요 또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친히 우리에게 기도해 모범이 되어주셨습니다 작성으로 자막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나산에 가심해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께서 나가사 뭘 따라서 습관을 따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를 하셨습니까 예수님 역시 인자로 인성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우리에게 친히 정말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롤 모델로 서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불신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응답받는 제대로 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라고 해서 다 같은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현재 많은 기독신자들이 또 오랫동안 신앙을 생활했지만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정말 이 기도에 대한 가치관이 너무 새롭게 다가왔고 완전히 백발이 또 바뀌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보통 일반 종교인의 기도를 할 때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주의인데서 내 목표 내 욕심 내 소원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복음을 이용하는 겁니다 무언가를 얻고 해서 딱 저 하나님 앞에 첨부서 내놓고 하나님 이거 언제 언제까지 해결해 놓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종교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여러분 이제는 복음적인 기도 복음적인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적인 기도는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붙잡는 것 감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되이 불러주시고 감히 하나님의 소원을 내 안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드리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 그럼 우리 거 언제 구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소원의 내 소원을 마치면 1, 2, 3, 2, 7 말씀처럼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좀 밑에 좀 도표와 함께 화면에 도표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보통 우리는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또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아닙니다 기도 잘못 배운 겁니다 나의 기준과 생각을 반드시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나의 계획대로 좀 되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대로 진행되게 해주세요 저는 하나님 제발 이 환경에서 빠져나가게 해주시고 이 환경을 바꿔주옵소서 이것이 종교적 기도였다면 복음적인 기도는 아니요 하나님 이 환경에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전에는요 어떤 환경이 있으면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라고 기도했었어요 저 역시 그러나 그 환경에 넣으신 이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거든요 예르미야가 시대틸에 갇혀있었을 때요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실 거라고 그럼 시대틸에 넣으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거기서 꺼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죠 거기서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길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는요 환경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뜻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분명히 우리 자식을 훈련시키려고 거기다 넣는데 그 아이가 자꾸 거기서 빠져나오려고만 한다면 아니잖아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숨은 계획들이 성취되어지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환경을 바꿔버리십니다 원수 갚는 마음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나게 하는 원하십니다 왜?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때는 절대 내가 행복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처럼 행복자로 불렀습니다 우리가 먼저 행복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 갚는 마음이 아니라 원수 갚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맡기고 우리는 악을 손으로 오려갚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도 저는 너무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보통 우리는 기도하지만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는 B를 원하는데 A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봐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쪽이 가장 나에게 맞춤으로 좋은 거다 가장 좋은 일순이 거를 하나님 나에게 주신다 이런 신뢰가 있으면요 무조건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검 22장 41절에서 42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 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없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내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나의 환경을 바꿔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원수를 제거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육신의 마음은요 이 잔을 옮기고 싶어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싶지 않지만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어떤 기도에 오류를 범할지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으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링컨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기를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쓰라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것은 이미 항상 우리 편이시죠 항상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계약서지 않습니까 계약서 들이대면 상대방은 아무 말 못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훈련소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연결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지 기도는 뭐다 영적인 과학이다 사실적이고 객관적이고 정말 분명한 영적인 원리와 공식이 있고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왜 영적인 과학이냐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십니다 왜 내 이름으로 성령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예수 이름 부르면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반대로 빛이 임하면 어둠 물러가듯이 악령은 결박되어집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의를 하죠 우리의 기도를 금 대접에 담아 하늘 보호자에 전달하는 배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과학으로도 알 수 없는 정말 놀라운 비밀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과학자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의사가 알겠습니까 박박사도 모르는 이 기도의 비밀이 그래서 과학을 초월하는 거다라고 우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해도 구원은 변치 않지만 실제로 기도할 때 이러라는 일들을 체험하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정말 인만의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구원받은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딘 거 아시죠 하나님 정말 불신앙을 쓸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받은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저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또 정말 주위의 사람을 통해서 또 눈에 보이는 환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 중이요 하나가 환경을 이용하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요 또 구원받은 이 양심을 통해 말씀드릴 때 지속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동일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실질적으로 기도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실제로 여러분 불치병 암 깊은 기도 속에서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가정이 질병의 문제를 통해서 보금화가 됐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생명 걸고 제가 증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까지도 질병의 문제까지도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반일에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을 하시거든요 질병의 문제를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시안보를 받았던 저희 아버님이 20몇 년을 더 사시는 동안 하나님이 정말 명예장로님으로 세우시고 가문을 보금화시키시고 완전히 우리 가문을 다 바꿔버리셨어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음식이나 약이나 환경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이란 프로그램만 봐도 웬만한 산속 들어가고 좋은 공기 세고 좋은 음식 먹으면 웬만한 질병 치유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진짜 치유의 시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치유의 시작은요 구원입니다 왜 구원은 죄와 사단과 지옥 모든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거 그렇죠 모든 죄 문제 해결받는 거지 않습니까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 받았다는 것 자체는요 이미 최고의 치유가 시작된 겁니다 상한 마음 또 우울 슬픔 열등간 치유 우리가 정말 기도 속에서요 내 상한 심령이 치유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을 얻죠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가 말씀을 잡고 나갈 때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최고의 수준이고 가장 최고의 능력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산가가 높았던 내 문제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하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능력이 점점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을 때는요 오데간데 그리스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작 위기 만나고 경제 문제 만나니까 많은 분들이요 그리스도의 그 자도 생각나지 않았다 내 수준이 이 수준인지 몰랐다 평상시는 할렐루야 할 수 있지만 문제 막상 터지니까 그리스도의 그 자도 전혀 생각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쓴뿌리 체질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저녁에 새벽 재단에서 기도하실 때요 며느리 집에 갔는데 며느리가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고기가 있는데 고깃국을 안 끓여준 거예요 섭섭하셨죠? 할머니 권사님이 새벽 재단에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며느리를 막 욕하면 되겠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거기 고기가 분명히 있었는데 고기를 안 줘요 아주 나쁘네요 나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여러분 언약기도다 제대로 미사옥으로 쓴 기도는 아니지만 저는 항상 그 기도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 그렇구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놔야 되겠구나 하나님 굉장히 기뻐 받습니다 그냥 내가 뭔가 하소연했으니까 마음이 시원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외식하는 중헌보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 결론 보겠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을 자격 아셨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우리가 죄를 해결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기도 제목을 잡으실 때 이 기도 제목을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종교적인 기복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할 때 반드시 대상에 대한 확신이 있냐 불이한 재판관에 찾아갔던 그 과부는요 대상에 대한 확신이 분명했거든요 왜? 불이한 재판장이든 뭐든 어디에끔 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옆집 아저씨는 못해 재판장이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만이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직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만이 응답이 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나았을 수 있다 말씀 한마디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대상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점검해야 될 부분이 나는 기도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갖고 있냐? 내가 기도할 때 정말 분명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냐? 그리고 기도는 양이 아니라 지라 그랬죠 지리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춰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막과 함께 여러분 우찌무라 간주하시죠? 일본의 신학자가 했던 고백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줬다면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고백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종교적 기도가 아니라 언약적 복음적 기도자로 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명예 주세요 하나님이 다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우리의 필요로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내가 얼마나 이 복음을 누리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이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응답의 키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적용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도에 대한 오해가 무엇이었습니까? 저부터가 기도는 있고 내 소원 피는 거 그런 종교적인 기도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품는 거 그래서 마태복원 6장 33점 우리 자막 감기 보겠습니다 그런 즉 너희는 먼저 뭘 구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음식의 영양소를 영양분을 분석해도요 내가 먹지 않으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는 영적과학이고 영적인 대화하고 추구는 얘기했지만 정작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분석하고 일어나는 것뿐이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것이 사실은 제일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내가 호흡할 수 없을 때는 우리가 호흡기 꼽잖아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자가 호흡할 수 있는 것처럼 저는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 중보해 주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담대히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요 자가 호흡하듯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자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한 정체성을 붙잡고 오늘부터 이 기도를 실질적으로 실천해 나가실 때 그리고 정말 위기 속에서 한 번이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순간 허감이 무너지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각인을 바꾸는 예배 기도 예배 중에 정말 기도하시고 정말 시간을 정해 기도하시면서 성령인도 받으시고 그러면서 대화 기도할 수 있어요 편안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인마누엘 누릴 수 있고 무시로 사람 만나면서 길을 가면서 기도하는 것은 내 체질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무기를 갖고 여러분 사실적인 영적 싸움하는 권세 기도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중요한 기도 제목을 놓고 집중으로 집중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염려가 염려가 아니라 이제는 기도 제목으로 연결해서 성경적인 기도 응답에 축복을 누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문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적 과학인 기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부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하옵소서 기도 응답의 확신과 그 증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홉 번째 만남 우리 핵심 포인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 응답을 받을 자격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어야 되고요 반드시 죄사함의 확신을 갖고 나아가시고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고요 끝까지 대상에 대한 확신을 갖고 언약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인내 그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 실어줄 수 있을 믿습니다 자 기도가 영적인 과학인 이유는요 성령이 그 시간 역사하시고요 반면에 악령의 세력이 결박되어지는 시간이고 전사가 동원되어지며 기도하는 그 시간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환경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정말 도울 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응답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즉시 응답하실 때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다른 거라 잘못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고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때도 있고요 불필요하다 싶은 것은요 하나님이 아예 안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다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더 풍성히 채워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모든 기도는 반드시 무응답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네 번째 기도할 때 주의사항은요 내 뜻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나의 계획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대로 나의 환경을 바꿔 주소서가 아니라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원수 갚는 마음이 아니죠 이제는 하나님 손에 그 원수를 맡기고 내 안에 참된 평화를 내가 먼저 누리면서 용서하는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가장 또 좋은 뜻임을 깨닫고 무조건 100%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번은 아홉 번째 만남을 통하여서 기도가 영적인 과학이다 우리가 이론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사실적으로 기도를 실천해 보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적 기도에 응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사역자들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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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